정부가 학교 개학을 연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산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새 학기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관내 모든 학원의 휴원을 권고하고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제한적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부산시도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닷새 동안 부산시 전체 어린이집에 휴원을 결정했습니다.